21번 문제. 다음 동료에서 자음이 축약되는 단어를 찾아 정리할 때 1에서 4에 들어갈 것을 쓰시오. 자음 축약. 히엇이 뭘 만났네? 기역디급 비역지역을 만날 때지. 그지? 그러면 히엇과 기역디급 비역지역이 나와야겠지. 뭐 있니? 여기 있잖아. 파랗게. 파랗게가. 그리고 발음은 어떻게 해요? 파랗게. 단어의 음음. 파랗게 할 때 피역, 아, 리얼, 아, 히엇, 기역, 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네. 일곱거였는데 파랗게 소리는 피역, 아, 리얼, 아, 히엇, 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네. 그지? 하나가 줄어들었다. 히엇하고 기역이 만나가지고 키역이 되었다. 축약이지. 22번 갈게요. 엄절의 거스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찾으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형식은 태수면 1번 달기 이렇게 발음되어야지. 땡. 2번 피업은 엄절의 끝에서 항상 비업으로 발음된다. 어, 그렇죠. 피업은 대표음인 비업으로 발음되지. 그러면 2번 맞고요. 딴 거 외통인가 보자. 겹받침의 경우에는 항상 앞에 자음이 발음된다. 이런 거는 뒤에 게 발음되잖아. 이런 거는 뭐야? 3회가 뒤에 게 발음되지. 그지? 앞에 게 발음되는 게 있고 뒤에 게 발음되는 게 있고요. 엄절의 받침 소리에는 가, 느, 다, 디그 들어가야지. 람, 물, 빵, 시옷 없고요. 이렇게 일곱개 됩니다.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엄이나 조사가 오면 일곱개의 대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아니죠. 이거는 뒤에 연음됩니다. 이렇게 봐. 달기.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잖아. 오면 어떡해요? 뒤에 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달기. 바뀌어서 되는 것은요. 엄이나 조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올 때 바뀌어서 발음되는 거야. 22번. 기역과 니은의 단계에 해당하는 엄은 변동. 이거 조금 옆으로 하슬표를 조금 미루자. 여기가 기역이 되고요. 여기가 엄에 첨가되고 여기가 니은이 됩니다. 자, 기역의 엄은 변동은 치업, 피업이 디귿, 비업으로 바뀌었네. 뭐니? 엄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엄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디귿이 니은 앞에서 니은으로 바뀌었네. 니은으로 바뀌면 비음하지.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24번 갈게요. 24번. 엄은 변동 현상을 바르게 말한 것 찾으래요. 언어 하나가 없어지는 것 탈락이지. 탈락, 탈락, 탈락. 2번, 4번 제끼고. 그리고 한 엄은어로 합쳐지긴 한데 합쳐지는 것 축약이지. 축약, 축약, 축약 다 맞네요. 그리고 자음끼리 만나 서로 비슷하게 변하거나 같아지는 것. 자음동화지. 자음동화. 몇 번? 3번이네. 24번에 3번. 그 다음에 25번.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것. 살다에 니가 붙은 거야. 뭐 니을 탈락이 일어났네. 그럼 1번부터 답이다. 그지? 뭐 여기는 완성되다에 어씨 붙어가지고 합체된 거고. 파라코 이렇게 발음나지. 파라코. 히엇하고 기역이 합체. 그 다음에 특히 기역과 히엇이 합체. 그려는 그리다에 어가 붙어가지고. 이와 어가 합체되어 요가 됐네. 모음축약. 26번. 해당하는 단어끼리 묶은 것.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모두 변하대요. 그러면 이거 뭐야? 상호동화지. 상호동화를 찾으라는 거지. 백로. 오 백로 두 개 다 변했네. 금류 둘 다 변했네. 그럼 일단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날로는 앞에께 변했고. 신림 앞에께 변했다. 종로 뒤에 것만, 칼날 뒤에 것만, 강릉 뒤에 것, 대관령 앞에 것만, 국물 앞에 것, 맘 며느리 앞에 것만 변했어. 27번 갈게요. 어문변동현상이 나머지와 다른 거 찾으래요. 묶고, 묶고,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축약이 일어났고. 축약. 원래 요마가 일어났네. 그리고 잡혀서, 잡혀서 모음축약, 자음축약 다 일어난 거. 축약. 그 다음에 좋다고, 기억하고, 아니, 히엇하고, 디귿이 만났네. 축약이 일어났고. 식혜, 기억하고, 히엇이 만났다. 축약이 일어났고. 딴 거 다 축약이고. 2번만 요마.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기역, 니언에 들어갈 음음 변동현상끼리 바르게 묶은 것. 자, 기역은 뭐야? 치엇이 디귿으로 변했어. 대표음으로 변했지. 엄절의 거스리 규칙. 땡땡 엄절의 거스리 규칙. 땡땡 엄절의 거스리 규칙. 그리고 디귿이 니언으로 변했으면, 내 마음으로 변하면 뭐라고요? 비음화. 비음화는 자음동화. 자음동화 가자. 자음동화 5번이다. 그지? 5번. 29번. 엄절의 거스리 규칙. 자, 발음해보자. 햇살. 엄껏 있네. 맞고. 낮. 엄껏 있고 맞고. 없다는요. 리얼 탈락하고 얘만 남았는데다가 얘가 다시 피업이 다시 비업으로 엄절의 거스리 규칙 일어난다. 얘 맞고. 그 다음에 자음동화에 자음동화는 뭐라고요? 비음화하고 유음화라고요. 보자. 신라. 비음화. 신라니까 이렇게 되니까 맞고. 협력. 요마가 일어나네. 그러면 맞네. 앞마당. 일단 엄절의 거스리 규칙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앞마당. 비음화가 일어났네. 그럼 얘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은 구기어마. 구기어마 뭐니? 디귿,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옷, 치옷으로 변하는 거지. 피부치. 구기어마 일어났지. 맞고. 물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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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어마 일어났고. 거치. 구기어마 일어났네. 그 다음에 어문축약. 국화. 어문축약 일어났네. 그 다음에 빨. 갓고. 일어났지. 박하사탕. 일어났지. 맞지. 그 다음에 어문탈락. 바느질할 때 리얼탈락. 아들님 리얼탈락. 남겨는요. 남기다에 어가부터가죠. 이와 그 어가 합체되가 연해. 얘는 뭐야. 얘는 축약이지. 그지. 그래서 남겨 때문에 5번이 틀린다. 답은 5번이고. 30번. 자음동화 방향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해당하는 예시를 다음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문장으로 수술하세요. 했는데. 자. 우리 순행동화. 순행동화는. 자. 뒤에 게 변하는 거지. 그지. 뒤에 자음. 뒤에 자음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행동화는. 그 다음에 역행동화는. 앞에 자음이 변하는 거고. 그리고 상호동화는. 자. 둘 다. 변하는 거지. 그러면 찾아보자. 자. 국물. 앞에 게 변했지. 그럼 역행.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급류. 둘 다 변했다. 급류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난로는 이렇게 발음되니까. 앞에 게 변했지.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역행에 들어가야 되고. 독립. 둘 다 변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상호에 들어가야 되고. 칼날. 해가지고 뒤에 게 변했지. 그러면 순행에 들어가야 되고. 대왕능. 뒤에 게 변했다. 그러면 순행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고.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하자. 네. 3분들. 5분들. 감사합니다.